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 진공가에서도 또 사회면에서도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분과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일단 임플란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셨어요? 있죠. 벌써 오래됐어요. 오스템 겁니까? 덴티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제로 해가지고 괜히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AS도 못 받고 있는 거고 하긴 그땐 또 독일이 그때 10년도 더 돼서 그땐 외산이 좀 비싼 거였어요. 하여튼 뭐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뭐 좀 한번 개요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간략한 개요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오늘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올해 아침부터 처져서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하는 거를 조금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야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횡령액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1980억으로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부적인 거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었던 KBS의 정재우 기자와 함께 좀 이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횡령을 시작했던 것이 이제 와서 드러난 건데 올해 한 지난해 3월에 또 있었더라고요. 횡령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밝혀진 건 12월인데 이분이 횡령했던 내역들을 회사에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작년 3월이요. 작년 3월. 네. 작년 3월부터 그때부터 뭐 처음부터 1900억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50억 원씩 두 번을 횡령을 했습니다. 간 크다. 처음부터 스케일이 있네. 50억씩 두 번을 하다니. 그런데 그때는 50억씩 두 번이라는 얘기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 넣었다가? 아. 슈킹했다가 다시 넣고 채워넣고 채워넣고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사건을 유추를 해보면은 제가 이전에 옛날 사건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금액과 관련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작정하고 내가 돈을 들고 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을 할 때는 아예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작정을 할 때 횡령을 하는 거지 직원이 횡령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강크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소하게는 예전에 보험하는 아저씨들이 자영업자들 상대로 보험을 팔 때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납부를 해요. 보험사에다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보험금을 모아가지고 보험사에다 갖다 주는 그럴 때 한 달 동안 자기한테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다가 주식 투자나 한 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요. 옛날 예전입니다. 완전 옛날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조금 하다가 조금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물리면 결국은 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 50억 원씩 두 번을 했을 때 다시 회사 계좌로 반납을 했었고 이때도 주식 투자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떤 주식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50억씩 두 번을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 버시지 않았을까? 벌어야만 다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450억을 또 횡령을 했어요. 점점 커지네요. 한 번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게 또 횡령한 금액은 제때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450억을 횡령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1,430억을 횡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안 채우는 것도 이미 동진 세미캠 지분 한 392만 주를 1,430억으로 횡령을 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횡령금 550억 원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처음에 50억 해서 두 번 정도 횡령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좀 돈을 번 거죠. 그리고서 액수가 커져서 450억으로 횡령을 했었고 그리고서 여기서 조금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450억 횡령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이 손실을 단기에 메워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에 메우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령금은 빨리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은 액수를 가지고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많이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큰 돈으로 살짝 딱 한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걸 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기에 메우려고 430억을 한 번에 횡령을 했었고 이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동진 세미캠을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를 한다. 그런 루머가 좀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단기에. 그러면 큰 돈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단기에 뚝 올라서 딱 팔면 그 전에 횡령했던 돈 45억, 450억 되면 횡령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탁 사고 들어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동진 세미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실을 메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체계적으로 횡령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거죠. 그런데 이익이 났다 그러면 다시 장부에 넣어놨을 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타로 쳐서 메운 다음에 이번에 손실을 메워놓으면 보통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할 때 반기하고 사업 보고서를 할 때만 말짜를 보죠. 그럴 때만 회계의 감사를 받거든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거든요. 그럼 외부 감사인이 와서 뒤져볼 때는 요즘은 회계 관리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외부 감사인이 들어가는 시점은 그때 두 번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감사의견은 일단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맘때 한 1월달쯤 요맘때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제가 매년 이 시즌이 되면 동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작전주나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한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약간 공격적이라 그렇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임에도 불구하고 요맘때는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가 감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회사가 많이 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주 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맘때는 한 번 감사가 잘못 나오면 그대로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때 결국은 그걸 메워서 동진 세미 캠블을 만약에 먹었다. 그리고 손실이 메웠다. 그러면 이분이 어쩌면 안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다 메워 넣고서 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물린 게 큰 문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분은 도망칠 계획을 하게 되신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금 사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 돈을 현금화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러는데 이때 391만 주를 사서 한 336만 주를 팔았고요. 이 과정에서 336억 원 정도를 손실을 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손실은 336억 원은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냐 없냐 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관심이죠. 이분의 매수 단가가 3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도를 했던 거 보니까 3만 7천 원의 일부 팔고 그 다음에 3만 6천 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때부터 계속 팔면서 3만 2천 원까지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이게 최종 매도가 12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300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보는 건데 그 당시에 이분이 주식을 다 판 게 아니에요. 한 50만 주 정도는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공시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미진 세미켓 주가가 2분이 최종 매도가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21일 날 그 다음 날 18%가 올랐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최종 매도 하고 나서? 최종 매도는 아니고 331만 주. 대부분 팔고 나서. 대부분 팔고 나서. 그리고 12월 21일부터 영업일 기준 말일까지. 그때까지 3만 2천 원이었던 주가가 5만 2천 원으로 6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거를 들고 있었다면 뭐 좀 손실을 메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실을 보고서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이걸 팔아서 단타 칠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매도를 빨리 하고 도망칠 준비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336만 주를 팔고도 55만 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많아 됐을 걸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동미진 세미켓 투자로 손실을 본 거는 한 70억 원 정도를 경찰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평가이익 돼 있는 거 감안해서? 그렇죠. 동결돼 있는 계좌에 주식이 묶여있거든요. 지금 평가이익일 테니까. 그거는 이익을 봤을 거니까 한 70억 원 정도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랑 약간 좀 관련이 아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500억 원을 횡령해갖고 그걸로 주식 투자 예산 50억 벌었어요. 나중에 이제 횡령 걸렸죠. 500억 다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50억도 다 뺏어가네? 그렇죠. 그거 이제 부정 수익이라고 해서 범죄 수익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죠. 네. 범죄 수익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런 것도 뺏어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횡령이라는 거는 이게 돈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제전에 제가 코스닥 취재할 때 만났던 어떤 CEO분은 자기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회사 돈을 메운 적이 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회사가 돌아가게끔 돈을 얻다가 그 자기가 능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자기 돈. 그런데 그것도 횡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횡령이라는 거 검찰에서도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플러스 횡령이죠. 회사에다가 이익을 준 횡령 사건. 그런데 그건 이제 회계 처리를 안 해서 그렇겠죠. 예를 들면 임직원이 회사한테 대여를 했다거나 이걸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회계적으로 하면 외부 감사인이 인정할 텐데 그냥 넣었다 그냥 빼는 거지. 그러면 횡령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그건 횡령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속되셔가지고 결국은 실형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잠깐 회사 돈 넣었다 빼가지고 내가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식을 판 다음에 이분이라고 지금 그만하시랍니다. 이 사람. 이 양반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으로? 이 사람으로 가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돈을 횡령한 사실을 다시 매워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괴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금괴를 살 수밖에 없냐면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현금을 제가 한 1900억 정도를 5만 원권으로 사과 박스에다 넣으면 몇 박스나 될까 했더니 한 180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다음 방송하는 날 이렇게 저게 됐었잖아요. 그리고서 가는 길에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날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날 월북을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202사단. 그 뉴스가 또 같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혹시 오스템에서 횡령하신 분이 월북을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다시 찾아봤는데 사과 박스 150박스를 들고 북한을 갈 수는 없잖아요. 트럭으로 가도 한 두 대는 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작은 돈은 되게 탐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은 흔적을 안 남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단 계좌로 들어가면 다 기록에 남고 이거를 현물로 가지고 있을 때도 거의 트럭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서 처음에 이분이 금괴 상담을 하신 얘기를 제가 정재우 기자한테 들었는데 처음에 1톤을 원래 사려고 했었죠. 금을? 네. 금괴 1톤을 하여기 제정신은 아니네. 그래가지고 금괴 1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하고서 그분들도 금을 대량으로 금괴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최대한 금을 구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한 금이 금괴 1kg짜리를 850 원래 5개 거의 1톤이네. 거의 1톤을 정말 그분들도 열심히 금을 모은 거죠. 그분들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681억 원어치의 금괴를 어떻게든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와서 금 갖고 왔더니 이거 진짜 금 맞냐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금솔수설 했겠지. 네. 그리고서 나중에 금괴를 배달하신 분 얘기가 어차피 지 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사기당할까봐 자기도 사기 쳐서 돈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사기당할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 그런 수일당이 좀 있었다고. 금 파는 사람 아는 거지. 자기 돈으로 그렇게 안 사거든. 엉성하게.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855개냐 851개냐 이게 그냥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애매한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금괴는 851개가 맞고요. 원래 사기로 한 거는 855개가 맞아요. 근데 4kg 분량의 금을 못 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분도 주변에 금 유통하는 분들 다 동원해서 금을 조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855개를 못 구해가지고 원래 4개는 1월 3일날 나머지 4kg를 또 나중에 받기로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정말 허술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그렇게 1kg 가까이 되는 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1톤 가까이 되는 거로 1톤 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뭔가 뭐 어떻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뭐 산 같은 데다 어디다 묻어놓고서 묻어놓고서 묵비권 행사하고 10년 살던 거 나아가지고 그걸 파서 쓴다? 그거 말고 뭐 있겠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다? 근데 그거가 정말 단순한 상상력인데 그렇게 해서는 그 돈 다 걸립니다. 보통은 다 세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외로도 좀 돌릴 필요가 있는데 10년 지나서 내 가족 중에 예를 들면 뭐 저 조카야 너한테 이렇게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두 개 팔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그렇게 쉽게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것도 머니 런더링도 약간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예를 들면 한 수십억 원 정도 한 백억 대 이하 돈 정도는 카지노에서 좀 세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칩을 바꿔서 그럼 현금이 글로 들어갔다가 칩으로 다시 갖고 나오고 칩으로 다시 현금화시켜서 나오면 이게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는지 따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뭐 저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외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인 대 법인으로 사업 자금을 넘긴다거나 그리고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 손실같이 명확하게 돈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돈을 거기서 단순하게 숨겨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금괴 말고도 이 사람, 이 사람. 아, 이 사람. 캠프린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방송할 때 반말을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뉴트럴하게 하자는 거죠. 최대한 하여튼 뭐 좀 노력해 주시고 아니, 뭐 정 어쩔 수 없는 건 뭐. 이 사람, 이 사람. 금괴 말고도 파주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한 30억 원 가까운 거를 매입을 한 게 있고요. 처제 명의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16억 5천만 원.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 부인 명의로 30억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주먹구구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아까 주식 동결된 거 그게 한 250억 정도 있고 부동산이 75억 원, 금괴가 전액이 회수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전체 회수를 못해가지고 일부 회수 그래서 한 400억 그리고 현금이 그 집에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730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 이미 눈에 보이게 찾았고 그러면 아직도 한 1000억 원 정도는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0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의 출처를 좀 찾아가 보니까 이 최 회장님도 쓰지 말아야 되겠죠? 최 회장과 그 엄 대표 오스테민 플랜트 경영진 여기가 이제 그 상장 폐지 실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를 그때 왔었대요. 거래소에 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했던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제가 직접 드는 건 아닌가 정확한 워딩까지 모르는데 제가 그쪽 거래소 쪽에서 드는 얘기는 뭐였냐면 한 1000억이든 1500억이든 열심히 회수를 해보겠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정할 수 없을 때 했던 얘기여서 1500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의 일부가 회장한테 갔다 이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잡히면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윗선의 지시였다. 그리고 그 사라진 금교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그 금교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최 회장에게 돌려줬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프로님 얘기가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금교를 다 숨기지 못하고 이거를 일부가 남아있는 거를 숨기고서 이거를 자기의 책임을 좀 넘기기 위해서 회장을 판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당국의 추정이에요. 수사당국에서 자기의 이익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이거 금방 들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단 당장 무서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당국에서는 이거를 윗선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렇게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누가요? 이 사람. 횡령한 사람. 부자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안 갔고 아까 얘기했던 정재우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재우 기자가 그 동네에 갔는데 그 파주에 그 동네가 대부분 4층짜리 건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로 이렇게 쫙 상가주택 있잖아요. 1층에는 상가 있고 2, 3, 4층은 사람 사는 이 4층짜리 건물들이 동네에 쫙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LH에서 분양을 좀 통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건물 중에 한 3채 정도가 이 씨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4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호가는 한 19억 정도가 되고 매매가는 대충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한 15억짜리 3채면 한 45억 정도 건물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원래 횡령 전? 네. 원래. 그럼 왜 횡령을 해서 그렇게 하지? 40억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전적 횡령을 계획적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잠깐 빼서 벌고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좀 부자였던 사람인 거고 이게 그 현장에 있던 경찰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CCTV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CCTV가 보통 4층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층은 보통 주인집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사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는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 건물이 다 이 씨하고 관련이 된 건물이어서 그 CCTV를 집주인들이 다 건물주가 가지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보를 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던 날도 되게 황당했던 게 이때 이 씨가 없어졌다라고 다들 알려져 있어서 그 근처에 경찰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엄청 많이 깔려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 어딨나 못 찾아가지고 해프닝들이 많았나 봐요. 기자들이 가서 그 집 사람 벨 누르면 그 집에서 주거침입이라고 전화하고 전화하면 경찰들이 와서 기자들한테 취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벨 누르시면 주거침입될 수 있으니까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가 되게 북적북적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집에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지 솔직히.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밑에 층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취재진 기자들 다 있고 경찰 다 있는데 거기에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이 씨는 적발이 됐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압류 못하나요? 그것도 이제 민사로 압류를 할 수 있죠. 회사에서. 아니 본인 이름이 아닌 경우에. 안의 이름으로 다 넘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명의가 자기가 잘못된 돈을 확실하게 넘겼다라는 거는 명의를 바꾸더라도 다 그 부분으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내가 빼돌린 돈을 가지고 남한테 주거나 그러면 이 돈이 원래 이거다 그래가지고 다 귀속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거를 추징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추징이라는 표현이 제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금배 851개 중에 한 497개를 좀 다시 회수를 했고 나머지 354개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실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다 숨겼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수가 못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아까 정 프로님 말씀대로 어디다 갖다 묻어놨다면 자기가 묻어놓은 금괴는 자기가 나올 때까지 빵에 갖다 나올 때까지는 잘 숨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괴 어디 갔냐 그랬을 때 우리 회장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도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로 숨겨놓고 자기가 숨긴 사실을 좀 강추고 걸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되게 소소하고 별거 아닌 얘기인데 이게 횡령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돈이 생기면 자기의 일상하고의 괴리가 너무 큰데 이분이 건물이 세체가 있고 거기에 1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임대료가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11월 말쯤에 와가지고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고 그랬대요. 11월 말 이미 횡령한 이유네. 그렇죠. 그러니까 1,800억 횡령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임대료 좀 올려줘라. 그리고 임대료가 상한선이 5%잖아요. 5% 다 올려줘라 그랬고 그 상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조금 올해만 좀 넘겨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5% 올려야 된다고 호통을 치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거기서 기사들이나 경찰하고 얘기할 때 무슨 1,800억 횡령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몇만 원 올려달라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계약서는 안 썼는데 그리고 사는 얘기가 그 계약서를 쓰기로 원래 12월에 오기로 했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그때 주식 팔고 금괴 사고 집 사고 그러느라 정신없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사건의 전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걱정되는 회사가 좀 있는데 이게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해도 돼요? 뭐 어차피 보도 나온 거니까 해도 되겠죠? ASP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규욱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본인 주식을 담보로 한 1,100억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자세히는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대출을 받은 게 이거 오스템 주식 가지고서 지금 담보대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권사들이 이거를 다 자산가치를 담보가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최규욱 회장 같은 경우도 당장 상환이 안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기가 되면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최규욱 회장이 지금 오스템 집 그러니까 주식 담보 시점하고 ASP 홀딩스 주식을 일부 매입한 시점하고 좀 겹쳐요. 제가 보기에는. 담보대출 받아서 ASP 회사 주식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연결된 건 좀 있어 보이고 설사 이걸 담보로 받은 돈으로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담대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유동화 가능한 자금들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최규욱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ASP 홀딩스 주식을 한 3대 주주예요. 273억 원 정도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 정도 물려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주담대를 갚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ASP 홀딩스의 3대 주주 물량이 나오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 얘기하기를 조금 어려워했던 겁니다. 보도가 됐나요? 보도는 됐습니다. 보도는 됐으면 뭐. 그리고 워낙 3% 영향력이 강해서.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가까스로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게 최규욱 회장 주담대가 연장이 된 것 중에 가장 최근 거를 보니까 12월 30일에 대신증권 9만 주가 올해 6월로 연장된 6개월 연장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난 게 12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2월 30일 만약에 대신증권 만기가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었다면 그때부터 바로 회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로 매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거의 반대매매 수준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없는데 2월 달부터는 만기가 돌아오는 주담대들이 좀 있어서 이 주식담보대출을 갚으려면 APS 홀딩스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옵니다. 참고로 APS 홀딩스는 AP 시스템즈라고 아세요? APS, APS, APS라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 있어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만든 게 APS 홀딩스예요. 그래서 그 밑에 DNT, 제니스월드, 코넥 오토메이션 같은 그런 장비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퀘스천마크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워낙 밝기 때문에 중국 사업 관련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회장에 특별히 수상한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면 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이 회사에 어쨌든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래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거래 재개되더라도 아주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지 혹은 상표가 돼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봐요. 이런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런데 이 사건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해서 주주들이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해서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사건들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게 개인 횡령이잖아요. 개인 직원 횡령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돈을 횡령하려면 대표이사 대주주가 보통 횡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사가 잘 안 되고 나서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껍데기밖에 안 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례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대표 소송이 증거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10년씩 걸리고 이거는 육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받아봐야 되고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3심인데 이걸 소송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판결을 받아봐야 돼서 우리나라 집단 소송은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대선 후보들 자본시장 공약 중에서도 주주대표 소송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게 오스템이 현금 자산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해서 돈이 있으면 어디 투자를 해놓던 거 아니면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단기성 금융 상품이 거의 3,700억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본이 2,6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3,700억이나 되니까 이래서 그 회장에 대한 의혹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때그때 횡령에서 쓰려고 현금으로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스템 쪽에서는 M&A 하려고 좀 실탄 마련을 해놓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2014년에 임직원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셔서 누가? 최규옥 회장이 아, 그래요? 네. 정과가 있어요? 불법 리베이트,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한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한 돈이 대부분 비자금으로 조성이 돼서 그때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렇게 좀 회장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때그때 회장이 좀 돈 빼달라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강조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이 아니에요. 오스템이라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는데 요새 그 안마의자 만드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얽혀가지고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두 개 중에 비싼 거예요. 비싼 거. 10만 원대. 비싼 주식. 문제 생긴 거죠. 통상 싼 주식이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더라고. 이름 겹치면. 오스템은 굉장히 주가가 저렴하고 문제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지만 10만 원대잖아요. 비싼 주식. 그래서 횡령금을 찾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스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회사 쪽 입장은 일단은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1천억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이 있고 회외법인에도 한 1,40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 자본 대비 91% 얘기하는 거는 2020년 기준이었다. 우리가 올해 장사를 되게 잘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자기 자본의 59% 수준이고 이게 모두 손실 처리를 하면 수백억 규모의 적자가 나겠지만 회사의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회사 쪽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화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막 꼬이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빌려줬던 어음에 대한 상황이 롤오버가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회사 쪽 입장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안 좋은 말씀은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4일 날인가에 저기를 할 거예요. 상장판지 실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실심사를 받을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4일 날인가 상장 심사, 상장 심사, 상장 실질을 할 거냐 알 거냐 안 한다 그러면 거래 재개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안 가면 이제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오래 걸린다. 그리고 지금 자금 회수하는 기간들도 다 필요하고 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정리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진다고 그리고 아까 주담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거래가 재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장 폐지가 돼서 회사가 망할 건 아닐 거예요. 워낙 경쟁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런데 거래 정지 기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보사 관련해서 변호사 했었잖아요.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오스템 관련해서 또 모였더라고요. 그 회사로. 인보사 그때 그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있었죠. 주주소송하는 것들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소송을 해서 개인 주주들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제도상.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도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뭐 또 기회가 다하면 그런 주주소송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KBS는 누구요? 정 무슨 기자님? 정재우 기자요. 정재우 기자 얘기로는 그 사람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자의 판단이라기보다 수사당국의 추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한테 금괴를 갖다줬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수사 교란하려고 한 짓이다? 그걸로 수사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혹시 영미사님 안 오셨나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와서 시간 끊은 게 아니에요. 계속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오늘 역대 횡령 사건, 대출 사기 사건 뭐 아닙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에 대한 뉴스에 나온 얘기들 혹은 뭐 나오지 않은 얘기들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 사건은 저희도 하여튼 계속 집중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올해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발치강경제 잘 되고 계시죠? 네.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발치강경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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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